에센셜 오일은 식물의 2차 대사에서 생성된 산물로 저분자량화 함물의 복잡한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에센셜 오일은 일반적인 용도인 향료로 사용하는 것 외에도 항균, 항산화, 항암 및 항염증 등의 활성이 보고된 바 있는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논문이나 임상시험의 내용에 근거하여 꿀풀과에 속하는 허브인 바질 에센셜 오일의 조성 및 효능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질 에센셜 오일의 조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질의 항명은 오심윤 바실리쿠멜인데 바질은 매우 많은 종류가 있고 바질의 종류는 에센셜 오일의 화학성분 함량에 영향을 미칩니다. 논문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바질 에센셜 오일의 주요 성분은 테르펜과 페닐 프로파노이드이고 그 다음이 알코올과 알데아이드입니다. 한편 지금 보시는 다른 논문의 표삼에서 볼 수 있듯이 바질 에센셜 오일은 추출 대상인 바질의 부위, 수확지, 추출방법 등에 따라 화학적 조성이 다양하여 바질 에센셜 오일에 존재하는 각 화합물의 비율을 명확히 결정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럽, 미국 및 아프리카에서 재배되는 바질은 리날로울과 메틸차비콜을 주요 화합물로 가지고 있고 코모로스, 세이셜, 레윈이용 섬에서 재배된 바질에는 고농도의 메틸차비콜이 있습니다. 한편 인도, 파키스탄, 과테말라, 아이티 아프리카의 열대 지역의 바질에는 메틸신나메이트가 풍부하고 북아프리카, 러시아, 동유럽 및 아시아 일부 지역의 바질에는 유제놀이 풍부한 것으로 연구되었습니다. 이렇듯 바질 에센셜 오일의 주요 화학성분에 관한 여러 연구가 있지만, 많은 연구 논문에서는 공통적으로 바질 에센셜 오일의 주요 화합물이 다양한 농도의 리날로울, 유제놀, 메틸차비콜, 에스트라골, 유칼립톨 및 베르가모텐 등이라는데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바질의 효능에 대한 내용입니다. 바질의 효능과 관련된 수많은 정보들이 있지만, 여기에서는 인체대상 임상시험 내용을 중심으로 바질이 어떤 증상, 질병 등에 도움이 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임상시험을 검색한 결과, 검색된 5건의 임상시험 중 3건의 임상시험이 완료된 시험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음파 스케일러에 의해 생성된 에어로졸 오염 감소에 있어 구강 세정제로서의 효능 및 비만 대상자의 대사 매개변수 및 간효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임상시험은 완료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상 결과가 공개된 홀리바질 추출물의 항플라크 및 항치은염 효능을 실험한 임상시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클로르헥시딘은 항플라크 및 항치은염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미각 변화 및 치아 착색과 같은 부작용이 있어 클로르헥시딘을 대체하고자, 홀리바질 추출물의 항플라크 및 항치은염 치료 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이 진행되었습니다. 시험은 3중 맹검 무작위 통제 시험으로 시행하고, 4% 홀리바질 추출물 그룹, 0.12% 클로르헥시딘 그룹, 일반식 염수 그룹으로 나누어, 30일 동안 하루에 2번 10ml를 사용하여 일정한 시간에 입을 행구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임상시험 결과 일반식 염수 그룹은 플라크 지수 점수에서 약간의 증가를 보였고, 홀리바질 추출물과 클로르헥시딘을 투여한 환자에서 4주 동안 플라크와 치은염에 상당한 팩 분율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는 홀리바질 추출물을 기반으로 한 구강청결제가 치주 지표를 감소시키는데, 클로르헥시딘 만큼 효과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고, 홀리바질 추출물이 미각 변화 및 치아 착색의 부작용이 있는 클로르헥시딘을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편 홀리바질 추출물을 포함한 캡슐은 비록 FDA의 승인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의 감기, 기침, 열 증상의 완화에 사용되는 휴먼 드럭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은 미국 국립의학 도서관에 등재된 캡슐 약물의 라벨입니다. 이러한 홀리바질 추출물을 포함한 캡슐은 비만에 대한 임상시험에서도 사용된 바 있습니다. 30명의 과체중 및 비만 지원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첫 번째 그룹은 컨트롤로 정하고, 두 번째 그룹은 60일 동안 공복 상태에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홀리바질 캡슐 한 개를 섭취하게 하고, 후에 대사 매개변수와 간 효소를 평가한 임상시험인데, 아쉽게도 임상시험 결과가 공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논문들에서는 바질의 비만 억제, 즉 체중 감소 효과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예시적으로 지금 보시는 논문에서는 인체 실험은 아니지만, 마우스 대상 실험을 통해 바질이 마우스의 지방산 합성을 억제하여 간 비대를 억제하고, 이것이 체중 감소를 일으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바질의 효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임상시험을 통해 항플라크 및 항치은염 효능이 명확히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바질 추출물을 포함한 캡슐이 감기, 키침, 열 증상, 완화용, 약물로 상용화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논문 내용을 통해 바질의 인체 체중 감소 효과를 추측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